으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실패를 모르는 것처럼 진짜 이전적 들고 나 본캐 마스터인데 하면 존나 비웃음만 당할 듯 나 본캐 마스터 200점인데 흐핳 이제야 풀리는 미스터리 님들 솔랭 하면서 개똥싸던 새끼가 부캐라고 하던거 그거 진짜였어 하지만 이제 단단묵집과 괴물지는 다른사람입니다 멀티버스... 멀티버스 미쳤나 이게? 어어 아 어제 배운 Q풀 한건데 어어어어어 정글차이 씨발 시빨려나 까불지마 아 아 잘해봅뒤 어어씨 아 정글 좀 봐줘라 아 이거 좀 너무하네 아니 그냥 버거킹을 박아버리네 나는 EQ 할 줄 알았는데 어어어 좋은데 좋은데 나이스 아 씨발 이건 탑캐리다 탑이 지금 두 번 당했는데도 런벌한테 주도권 안밀리죠 오히려 풀 뺐죠 내 선조들은 아주 많다 요우들의 훈을 실은 지옥뿐이다 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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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러 와 이 개새끼야 아 또 나요? 아니 이 새끼 나 왜케 좋아해 나한테 버거키 존났어 아 아깝다 아 근데 나 일로 데려갔으면 됐네 근데 뭔가 궁 쓰면 두두두두두 이거 하고싶어 아 씨발년들 따아이 개새끼들 들어 와봐 이 새끼야 이게 드리블이거든 바람 먹었죠? 야 이 개새끼야 뭐하냐 싸아아아아아 아 란두인 가야겠다 안되겠다 아 아아아아 아씨 일로와 이 개새끼야 하아이 일로와 일로와 야 잡아 잡아 뒤져 이 새끼야 택하아이 아 펠토 네 icie 일로와 아 펠토 아 씨바 원딜 아니 원딜 템트리 뭐야 이거 이래서 아니 나 갈라치기는 하지 말자 아니 딜 안 나오지 템트리 저렇게 가면 어어 잡아 억울해서 존나 떨었어 내가 나이스 캐릭 아펠 들러서 존나 놨죠 자르만이 더 많이 왔지만 럼블 솔킬 따고 2회차 내면서 원딜 그냥 딜러서 존나 내게 해버리기 캐릭 싸워 싸워? 개새끼가 싸워 싸워? 개새끼가 어 아 아 아 아 질 이렇게 하께? 아 광해금 이거 패시부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지 아 내가 자 아 에고 비에고 씨발려라 아 아 ㅈ 됐잖아 뭐야 이거 어디가 이 개새끼야 어 미쳤나 이 새끼가 어디 가자이 가자이 쳐 쳐 쳐 쳐 노텔 이건 뭐야 안 꺼져? 왜 안 와 아 아니 아니 단묵은 이게 맞아 어딜 씨 바꿔달라 바꿔줘야지 어 어 시발 여니 까불고 있어 위에 있는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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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 어 아 아 아 안되네 이게 아이 템이 너무 안 좋아 아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씨 아 뭐야 저거 아 야 이 개새끼야 나이스 나이스 아 아 개새끼야 다쳐먹어 씨발러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좀만 한 탄만 살았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봤는데 어 이 씨발 숟가락 새끼가 돌았나 일로 와 이 개새끼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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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되 trat len 네 아 아 먹었다 아 왕자님 일로와이 개시애끼야 아 아 이게 아 아 어딜 들어와 애매 아 벌렸다 어어어어어어어어 아 누무야 아니 한 번 더 아아 야 이 새끼 분해가지고 그만 니가 못했어 시발 요나 아 뭐야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으으으으으으윅 으으으으어어어 으으으윽 흐음 으흐으u 이거지! 이 새끼가 싼 텐데 이씨 아니 이게 Q를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아 아니 Q를 못 맞춰 아 저 될라나 일로와 개새끼야 너 뭐야? 제압킬? 바로 먹겠습니다 아 아 ㅆ됐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이거 잡아 그렇지! 내가 애니 살렸다 총공세로 어 어 어 어 내가 들어갈게 죽여 죽여 대카이 밀어 아 아 이게 탱크지 아니 아 어지럽네 으 kids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여 어어 아아 씨발 아 뭐야 저형 아 아 아 저형 안되네 씨발 아 어... 아... 민현 태웠다 아... 한타... 한타에서 한타에서 야 내가 데려왔어? 아... 안 되나? 그렇지 그렇지! 이거지! 좋았다 좋았다 해! 해야 돼! 가라! 나이스! 후! 좋았다 둘 다 먹을 수 있어 얘들아 아 이거 못 끝낼 건데? 너무 애매해 이거 맞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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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었어... 아 발원 먹지 억제기타워보다 발원이 더 맛있는데 이 핑 차단함? 하하하하 아 왜 어어어어어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아 얘 사이드 오면 안 되는데 왕자님 지켜! 나이스! 오! 페이가! 하하하하 한타로 하는 거야 캐리 야 볼베 씨바 킬 먹으면 뭐해 한타 줏도 못하는데 그냥 파로 그냥 이즈한테 떼어놔야 돼 버리기 볼베 그거 당해야겠지? 이거 해줘야지 야 근데 볼베 미카이렌 뭐냐 존나 신기하네 캐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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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캐리! 꼼꼼꼼꼼꼼꼼꼼 꼼꼼꼼꼼 습거*** 상 planted